안녕하세요 올댓입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올댓의 모노룸 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댓의 모노룸 매트 작업은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하여 시공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는 이유는 벨크로 타입으로 카니발에 딱 맞춰서 카니발 전용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패밀리카인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환경 호르몬과 본드 냄새를 맡게 하면 안되죠? 이렇게 올댓은 가족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튜닝이 진행됩니다. 시공은 7인승과 9인승 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영상에 보시는 매트 타입은 9인승입니다. 시공 부위는 카니발의 전체 일렬부터 트렁크라인까지의 모든 구성입니다. 이 올댓의 모노룸 장판 장점이 뭘까요? 순정의 바닥은 여느 차량과 똑같이 액체를 흡수하고 먼지나 흙을 잡아 놓는 역팔만 하고 떼어지지 않는 재질이라 청소도 불편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청결 유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모노룸 매트는 커피나 과자를 흘려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방수와 방호에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카니발 전용 신차 패키지를 찾으시는 신차 오너분들은 절반 이상으로 모노룸 매트를 옵션으로 선택하여 같이 시공하십니다. 디자인은 선호도가 가장 뛰어났던 다이아 컬팅으로 세련됨과 동시에 무난하고 깔끔합니다. 바닥 시공이 가다로운 하이브리드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신규 카니발 실내 컬러인 토프 색상에도 잘 녹아드는 카니발 맞춤으로 출시한 매트입니다. 추가로 좀 더 정숙한 주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닥 방음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행 중 바닥에서 유입되는 진동이나 소음을 상수해주는 EV매트를 이용한 방음 작업으로 바닥을 어차피 다 드러내고 하는 작업이기에 방음을 함께 시공하면 공임을 줄여 그만큼 더 저렴한 가격의 모노룸 매트와 방음 작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댓은 전국에 30여개가 넘는 지정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전문 튜닝샵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뛰어 고객의 미지에 알맞은 제품과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